안녕하세요. C-100번 신현입니다. 부를 노래는 신정순님의 타인 부르겠습니다. 보낸 사람, 떠난 사람,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너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.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우네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오오오오 나는 사랑, 떠난 사람, 떠난 사람, 떠난 사람,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너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.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 없는 사랑에 내 가슴 아파 울고 우네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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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인인가요 내가 타인인가요 타인인가요 나